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나의 의견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 인재다 내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하자 준비되지 않은 회의는 열지 말자 부직자의 결정은 되도록 빠르게 하자 잡니를 티나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직원을 인정하자 조직도의 상위부서, 하위부서를 나의 위치라고 착각하지 말자 무작정 지시와 요구를 하기보다는 존중과 배려를 함께하자 모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